아 타야 24년도 제 337일날 황원이 내리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주 불색 예쁘죠 아주 그리고 오늘 달도 뜨고 지금 별도 떴습니다 별도 하나 떴죠 근데 저기 아 여기 보십시오 부채살 모양으로 살짝 은은하게 아주 물들어 있죠 24년도 337일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멋진 황원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만 이렇게 쭉 보도록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늘만 이렇게 하늘만 이렇게 하는데요 하늘만 이렇게 아 오늘 날씨가 많이 춥네 이제 추워서 바닷가에서 이제 차량 하기도 쉽지가 않네요 손이 꼽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다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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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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